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7일 경산시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.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학습용 생산라인을 구축해 연수생들이 실제 제품을 생산하면서 스마트공장의 구성 및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지난해 1월부터 약 14개월에 걸쳐 구축됐습니다. 규모는 총면적 464.5제곱미터로 2개의 강의실에 스마트 제조라인, 로봇 융합 실습장비 등 총 6개 장비가 갖춰져 있고 USB를 비롯해 블루투스 스피커, 웹캠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.